극장판 파워레인저 39대 닌자 포스와 40대 애니멀 포스의 탄상적 콜라보레이션 미래에서 전해진 파워레인저 전멸위기 지구의 미래를 위한 구조작전이 시작된다 가자 애들아! 오늘은 꼭 없애고 말겠어! 난 우주를 모델로 활동하는 히어로 처리부 룬 룬의 친구들을 다! 스트링업 변신! 소중한 생명을 미래로 이어주길 바랍니다 생명을 지키는 영웅들 파워레인저의 미래는 우리 힘으로 지키자! 닌자와 최왕을! 없앱게 보지마! 최근 어메이징 배틀이 시작된다! 극장판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! 대 민자 포스! 미래에서 온 메시지! 11월 9일 대개봉